오늘은 초한지 그 열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장량이 유방에게 준 세 가지 천하패도의 길 중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였던 초나라 편에 있던 국왕왕 경포를 한나라 편으로 데려오는 일과 제나라와 함께하고 있던 팽호를 끌어들이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천하패도의 길 중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국사무쌍 한신 한나라의 대장군 한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기원전 205년 유방이 팽성해서 항우에게 대패하고 도망칠 무렵 제후군 20만을 잃은 유방의 참패를 본 주변 국가들은 겨우 몇 달 전 초나라에 반해 한나라를 따르겠다던 약속을 뒤로하고 다시 초나라에 항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진 세력을 평정하던 때에 항복했던 세나라 왕 사마흔과 정나라 왕 동해는 한나라에서 도망쳐서 다시 초나라에 항복했고 제나라와 조나라 또한 한나라와 함께하겠다던 입을 싹 닦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한나라를 깨부수고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준 초나라와 화친하는 방향으로 길을 트고 있었죠. 심지어 위나라 왕 표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병수발을 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라는 핑계로 자신의 봉지로 돌아가더니 위나라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한나라와 이어지는 길목을 닫아버리고 초나라와 화친하겠다는 조약까지 맺습니다. 유방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 없죠. 아니 분명 다들 초나라가 강하고 센 거 알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초나라 지금 못 잡으면 어차피 언젠가 하나하나 잡아먹힐 게 뻔하니까 다같이 힘을 모아서 공공의 적을 치자라는 마음으로 모인 거였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등을 돌리면 유방에 어이가 없지. 물론 그 각지의 제후들과 왕을 모을 때 몇 대 지어박은 뒤에 이쪽에서 죽을래? 저쪽에서 죽을래? 하는 식의 조금은 무력이 가미된 방법으로 조금 모으긴 했지만서도 명분 자체에는 다들 동의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아 진짜 이놈의 대륙놈들 뒤통수 치는 거는 아주 유전자에 박혀있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유방이었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유방은 전쟁에서 졌고 힘을 잃었고 그들을 통솔하고 있을 여유조차 없이 도망친 상태였으니 남들이 배신하는 걸 보고 있을 수밖에요. 꼬면 이기든가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와중에 패잔병을 수습한 대장군 한신이 팽성에서 낙양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형양지역에서 초나라군을 격파해 주었고 그 덕분에 유방의 목이 날아가느냐 아니냐 정도의 수준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해 돌아온 유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나 암울한 상황에서도 장량에게 천하패도의 길을 묻게 되었고 장량은 이에 대답해 세 가지 방책을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팽월과 경포가 움직이는 동시에 유방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카드 한신이 출동합니다. 기원전 205년 8월 한왕 2년 한왕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에서 좌승상으로 승진시키고는 군사를 주어 위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위나라가 누군가요? 분명히 항우와 맞서겠다고 제후군을 모았을 때는 아이고 맞다 맞다 하면서 네가 우리 편이고 우리 편이 네 편이다 한 인물이었지만 싸움에서 지자마자 아이고 저희 부모님이 편찮으셨어요 하는 핑계로 도망친 그 위왕 표가 있는 나라죠. 역시 배신을 하더라도 쿨하게 배신해야지 아이고 뭐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하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주는 대목이죠. 깐족거리고 지저분하게 배신하면 보복도 더 세게 당한다 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위나라의 위치가 다른 배신자인 적나라나 세나라 같은 곳보다는 조금 더 공격이 용이한 중원에 가깝고 한나라에 직접 붙어있는 지역이라 그렇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유야 어찌되었건 한왕 유방의 첫 번째 타겟이 된 위왕 표를 잡으러 떠난 한신은 한나라의 보복을 두려워한 위표가 물길을 막아버리고 수비를 견고히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 꾀가 무엇인지는 한신에 대한 사기 기록인 회음 후 열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면서 한신이 낸 꾀가 도대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2년, 한해군대가 팽성에서 패하여 물러나자 세왕 사마흔과 적왕 동해가 한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초나라에 다시 항복했고 제나라와 조나라 또한 한나라를 배신해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위왕 위표는 부모의 병을 핑계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위나라에 이르자 곧바로 하관, 즉 강으로 통하는 관문을 폐쇄하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한나라 왕 유방이 역일기를 보내 위표를 달래 회유하려 하였으나 위표는 그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 때문에 그해 8월 한왕 유방은 한신을 좌승상으로 삼아 위나라를 치도록 했다. 위왕표는 포가의 수비를 강화하고 임진으로 통하는 물길을 막았다. 한신은 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꾸미고 배를 이어 임진에서 황하로 건너려는 신용을 하는 한편 따로이 병사를 내어 하양에서 모갱부로 군대를 건너게 하여 위나라 수도 안읍을 공격했다. 위표는 급습에 놀라 병사를 이끌고 한신과 맞섰으나 한신은 위표를 사로잡아 위나라를 평정하고는 한나라의 하동군으로 만들었다. 자, 한신의 궤가 무엇이었나요? 위표가 물길을 끊고 수비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내가 저기로 정면승부를 거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지지 저러면 안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치 진짜로 정면승부를 거는 양 위표가 끊어놓은 물길 때문에 대단히 곤란한 양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동원해서 병사를 태우고 강을 건너서 다시 병사를 내리고 군형을 새로 세워서 전투 준비를 해야 하는 양 사기를 치면서 뒤로는 병사를 빼서 모갱부에 태워 수도 안읍을 공격했죠. 여기서 모갱부라는 건 나무 목에 항아리 앵, 배 부 자를 쓰는 단어로 항아리처럼 둥근 나무를 엮어서 쭉 늘여놓고 그 위에 판자를 올려 배처럼 만든 물을 건너는 도구인데 대충 판자와 나무로 만든 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제대로 된 배를 가지고 강을 건너려면 너무 티가 나고 적에게 들킬 것 같으니 모갱부를 만들어 강을 건너는 방법을 택한 걸로 보여요. 자 이런 성동격서 전략으로 위나라를 순식간에 제압한 한신의 이야기는 한신의 상사이자 천하재패의 주인공인 유방의 기록인 4기 고조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조본기의 기록에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재미있는 점이란 무엇인지 고조본기의 기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왕이 팽성에서 패전해 서쪽으로 철수하던 때 구강왕 경포는 초나라의 장수 용저와 싸웠으나 승리하지 못하자 그 수하들을 이끌고 샛길로 달아나 한나라군에 합류했다. 한왕 유방은 서쪽으로 퇴각하면서 패전병들을 점차 수습해 여러 장수와 관중의 병사들을 모아내니 향양지역에 이르렀을 때 군대의 사기가 진동했고 마침내 경현과 삭성 사이에서 벌어진 초나라군과의 전투에서 초군을 무찔러 위기를 피했다. 한왕 3년, 위왕 위표가 부모의 병을 살피러 휴가를 청해 귀국했는데 그는 위나라에 도착하자 즉시 황하포구를 끊고 한을 배반해 초에 투항했다. 한왕은 여기 길을 보내 위표를 설득했으나 위표는 듣지 않았고 이에 한왕 유방은 장군 한신을 보내어 그를 공격하게 해 크게 무찌르고 사로잡았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점이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이 부분이죠. 한왕 3년, 위왕 위표가 부모의 병을 살피러 휴가를 청해 귀국했는데 그는 위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황하포구를 끊고 한을 배반해 초에 투항했다. 선생님 여기가 왜 재미있는 부분이죠?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까 읽었던 한신의 기록, 회음 후 열전의 유형을 바로 다시 들어보시죠. 한나라 2년 한해 군대가 팽성에서 패하여 물러나자 위왕 위표는 부모의 병을 핑계로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위나라에 이르자 곧바로 하관, 즉 강을 통하는 관문을 폐쇄하고 한나라를 배반하여 초나라와 화친을 맺었다. 그해 8월 한왕 유방은 한신을 좌승상으로 삼아 위나라를 치도록 했다. 자, 여러분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아니, 고조분기에는 한나라 3년이라고 해놓고 회음 후 열전에는 한나라 2년 8월이라고 해놓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이런 일은 바로 역법에 따른 연도를 세는 법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이 내용 전에도 한번 들은 적 있죠? 진나라 때부터 이어진 역법이 10월부터 새로운 한해로 세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원전, 기원후를 따지는 서양식 연도세는 법과 다르다는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서양식 역법으로 기원전 205년 1월부터 9월까지는 한왕 2년이고 10월부터는 한왕 3년이 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한왕 2년 8월에 한신을 좌승상으로 하여 위왕표를 치게 했다는 회음 후 열전의 내용과 한왕 3년 위왕표가 부모의 병을 핑계로 도망가는데 이 때문에 위왕표를 치게 했다는 내용은 언뜻 보면 위왕표는 한왕 3년 초, 즉 기원전 205년 10월쯤에 부모의 병을 핑계로 도망갔는데 그보다 두 달이나 빠른 기원전 205년 8월에 아직 도망가지도 않은 위표를 유방이 공격했다라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왕 2년 8월, 즉 기원전 205년 8월에 한신이 좌승상이 되었고 이후 대충 그 비슷한 시기에 위왕표를 공격하라고 시켜서 한신이 전투에 나갔다라고 적은 건데 이 대충 비슷한 시기라는 것이 한신이 좌승상이 된 기원전 205년 8월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기원전 205년 10월경의 일이라면 그때가 바로 한왕 3년 초가 되기 때문에 위왕표가 도망간 것과 시간이 맞아떨어지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이처럼 사기에 쓰여진 각각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디테일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만 각각의 기록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살펴보면 새로운 재미와 내용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초원지 이야기를 함께하는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묘미가 아닌가 했지만 아주 놀랍게도 회음 후열전에 이어지는 기록에서 앞선 내용보다 더 흥미로운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4기 회음 후열전의 기록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를 위해 앞서 읽은 부분을 조금만 다시 읽은 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은 대군을 거느린 것처럼 꾸미고 배를 이어 임진에서 황하를 건너려는 신용을 하는 한편 따로이 병사를 내어 하양에서 모갱부로 군대를 건너게 하여 위나라 수도 안읍을 공격했다 위표는 급습에 놀라 병사를 이끌고 한신과 맞섰으나 한신은 위표를 사로잡아 위나라를 평정하고는 한나라의 하동군으로 만들었다 한왕 유방은 장의를 한신에게 보내어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동쪽으로 진격하게 하여 조나라와 대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 뒤 9월에 그들은 대나라 군대를 깨뜨리고 대나라 재상 하열을 사로잡았다 한신이 위나라를 항복시키고 대나라를 깨뜨리자 한왕 유방은 사자를 보내 한신에게 그의 정의 병사를 이끌고 형양으로 가도록 하여 초나라 군대를 막도록 하였다 회음 후 열전의 기록에서 한신이 좌승상이 되어 위나라를 토벌하러 간 게 한왕 2년 8월 그리고 위나라를 토벌한 뒤 대나라를 토벌하러 간 게 한왕 2년 9월 이어서 고조본기에서 위방표가 부모의 병을 핑계로 도망친 게 한왕 3년 아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으니 삼화천은 이런 식으로 사설을 썼기 때문에 고환이 도련해지는 궁형을 받은 거구나 자 이 말도 안 되는 기록 때문에 자료조사를 수십 번을 다시 하며 느낀 분노를 한 나라의 누군가도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위왕표가 도망간 게 기원전 205년 8월이건 10월이건 그게 21세기를 사는 저희에게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자잘한 사기의 실수 같은 건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내용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앞서 읽은 회음 후 열전의 이어지는 기록에서 보았듯 한신은 위나라를 단 한 번의 기습으로 꺾은 뒤 아 이제 할 일 다 했다 하고 쉰 게 아니라 유방에게 사람을 하나 보내게 됩니다 한신은 그 사람을 통해 유방에게 3만의 병사를 더 주시면 북벌을 계속해 연나라 조나라를 지고 초나라의 보급로를 공격해 이긴 뒤에 형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을 전합니다 유방의 입장에서야 승전 장군인 한신이 하는 말을 지원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3만의 병사와 함께 이를 이끌 장의를 한신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 3만 군사와 함께 한신의 전설적인 북벌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신은 회음 후 열전의 기록을 기준으로 8월에 위표를 처리하고 9월에 대나라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 대나라는 위나라를 지나 조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으로 대나라를 친다는 건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첫걸음과도 같은 일이었는데 실제로도 조나라를 이끌고 있는 진여의 아랫사람인 하열이 대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하열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없으실 거예요 당연하게도 한신의 상대가 될 리 없는 인물이었고 곧바로 한신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승승장구 한신의 계획대로라면 이대로 이 병력을 그대로 몰아서 조나라를 공격하거나 또는 초나라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다시 한나라로 복귀해야 했죠 하지만 이때 한황유방은 연신 항우의 초나라 군에 깨지고 있는 때였고 이를 버텨내고 막기 위해 잘 훈련되고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는 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신이 데리고 있던 정해병력을 땡겨와서 형양지역 방어에 소모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아까 말도 안 되는 연도 이야기할 때 나왔던 회음 후 열전의 대목인 한황유방은 장의를 한신에게 보내어 함께 병사를 이끌고 북동쪽으로 진격하게 하여 조나라와 대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그 뒤 9월에 그들은 대나라 군대를 깨트리고 대나라 재상 하열을 사로잡았다 한신이 위나라를 항복시키고 대나라를 깨트리자 한황유방은 사자를 한신에게 보내 사자가 한신의 정해병사를 이끌고 형양으로 나아가 초나라 군대를 막도록 하였다 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순식간에 정해병사를 잃고 뭐 남겨진 일부의 병사와 방금 깨부셔서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실력도 뒤떨어지는 대나라에서 수습한 수많의 병사만을 가지게 된 한신은 초나라의 뒤를 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어차피 정해병력들이 초나라를 상대하러 갔으니 다른 곳을 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대로 병력을 이끌고 원래 계획과는 달리 초나라 뒤를 치지 않고 대나라를 이긴 기세를 그대로 몰아 조나라로 바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는 조나라의 왕과 조나라 실세 진연은 한나라군이 조나라로 들어오는 길목인 정형지역에 조나라의 군사들을 집결시켰는데 그 수가 약 2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자 한신이 데리고 있던 별 볼일 없는 정에 빠진 병력 수많네 조나라의 병력 약 20만 그 대규모 전투에서 막 이제 오르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은 아니겠죠 레전드 북벌을 이뤄낸 한신은 과연 이 조나라의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이번에도 모깅불을 타고 몰래 키습을 시도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계책을 낸 걸까요?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결과를 알고 들어도 재미있는 조언지 그 1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가 뭐지요?